경기도 파주 용미리 마애불은 바로 옆 용암사와 붙어있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는 수십 년간 지자체가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용암사가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예경의 대상으로 마애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사찰과 인접한 국가 소유 유형 유산을 사찰이 직접 관리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특별합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 용암사가 국가유산 파주 용미리 마애불 입상에 유지관리단체 자격을 얻었습니다. 사찰과 인접한 국가 소유 유형 유산을 사찰이 직접 관리하게 된 건 문화유산 정비체계가 미흡하던 1970년대 이후 첫 사례입니다. 용암사와 파주시는 어제 오전 파주시청에서 용미리 마애불 관리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애불은 사찰과 나란히 자리해 마치 용암사 경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애불이 있는 땅은 국가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암사 주지 혜공스님은 국가유산 관리 위탁을 사찰에 맡긴 지자체장의 뜻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에서 대한불교 조교종 용암사로 관리단체 위탁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파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또 협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려시대 창건한 용암사는 일제강점기 신도들의 노력으로 중창해 현재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전통사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용미리 마애불과 불가분의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애불 자리만 용암사 땅이 아니어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오랜 세월 용암사가 심혈을 기울여 마애불 보전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파주시도 관리 위탁을 흔쾌히 결정했습니다. 용암사는 오늘 협약을 맺기 전부터 두 부처님 상과 주변을 가꾸기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그런 용암사가 이제 용미리 마애불 입상을 책임지고 보살핀다고 하니 마음 든든합니다. 이번 협약은 앞으로 국가유산과 인접한 사찰이 해당 유산을 예경의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충남 보원사지와 함께 있는 보원사나 안동 연미사 제비원석불도 이 같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미 특정 지자체와 두 번째 관리 위탁 사례를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현황조사를 거쳐 여러 사찰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사찰에 인접한 많은 문화재들이 또 지자체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어간다면 앞으로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국가 소유 문화유산을 사찰이 직접 관리하게 된 건 유산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의 또 다른 환지본처로 평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